잘 되고 있어? 응, 오빠 이제 쓰면 될 거 같아. 너 따두고지 이거? 여기 따두는 게 낫겠지? 이렇게 두고 가도 되냐고 물어봐야 되나? 안 물어봐도 되겠지? 그치? 오리발 신고 걷는 게 힘들어 생각보다. 그치? 신발은 이 앞에 둬야 되나? 크게? 잠깐만 아, 겁나 무서워. 겁나 무서워. 방보다 더 무서워 이게. 게다가 오리발을 신고 와서 이따 오리발을 아예 벗고 오든가 해야겠다. 아, 여기 올라올 때가 좀 무서워. 아, 이게 더 무서워 어떻게 된 게? 덜 무서울 줄 알았는데 이런 된장. 아니야. 나 지금 다 내려왔으니까 가야 돼, 오빠. 내가 안 내려왔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다 내려왔어, 지금. 아, 아니 한 칸 더 남은 거 같은데. 조금 차가워 봐, 이거 물. 이게 계란이 꽤? 어? 파도가 크냐고? 파도가 크냐고? 좀 쳐. 그리고 꽤 깊은데, 오빠? 다 내려가면? 어, 다 내려간 거. 이게 거의 다 내려가는 건데 이 정도야. 너무 깊지 않아? 안 깊어? 그럼 오빠 내려올래? 너무 고소해. 너무 고소해. 너무 고소해. 너무 고소해. 지금 나이 땅에 땅을 찾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빠한테 좀 빡칠 것 같아 오빠 올라가는 게 날라나? 한 칸 더 내려가야 돼 오빠 지금 오빠 지금 한 칸 더 내려가야 돼 그 그니까 여기서 땅이 안다 깊어 여기가 우리가 이걸 알았으니까 이제 여기를 안 오면 되는 거지 모르니까 일단 온 거고 이거 끌어 좀 꺼줘 오빠 위에 거 한 번만 눌러줘 그럼